리비가 있어서 리뷰도 카페 알바 했었잖아 뭐 했어? 뭐 했냐고? 나? 알바하면 만들기도 하고 매니점도 해봤었고 배니저viv gotta have a medical curiosity B&Lcert what? fleece bral 가 매니저라고 브랜드 대략 수 있나요? 한 번 띵거면 개멋있다 그러면은 황금영수 중에 대신 전화번호 준 적도 있어? 전화번호? 아 나 그 한 번 있어 나 전화번호 받은 적 왜? 어? 진짜요? 그거 드라마에서만 있었던 일 아니야?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? 근데 나도 그때 어이가 없어서 뭐지? 왜 나한테 주는 거지? 왜 하필 나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헐 그치 지금 주제들 모르고 감히 나한테? 뭐야? 왜 나한테 줄지? 역시 카페 요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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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지 너 지금 그거 꿈꾸고서 바리스타 따는 거잖아 아니 아니요 제 아침이 번호 받는 거 하고 싶어갖고 아니요 배우고 있대 바리스타날쯤 와 내가 아직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있대 바리스타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양아지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만드는 중 야 넘어갔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썸남 썸녀에게 나는 뭘 기다려 내가 간다 오늘 저녁에 뭐해 보고싶나? 그런가? 아니 근데 보통 썸남 썸녀인데 보고싶... 나 그런 생각이 드나? 무슨 느낌이지? 생각 좀 무슨 생각... 무슨 느낌이지? 무슨 느낌이야? 항상 연애 중 근데 수집할만한 데이터 없어서 지금 안 굴러가는 중 시뮬레이션 데이터 없어서 시뮬레이션 안 굴러가는 중 음... 자료가 부족하거든요? 저 연애 세포 지금 와가지고 으악 아 근데 반대가 왔다 이거 소리가... 하나도 안 들리네 연애순 좋겠다 동방향에서 이제 온다? 온다가 손 놓으면 안 돼? 제발 안녕하세요 제발 으악 으악 어떡해 어... 아이고 애도 하네 어... 어... 근데 역시 양아지다 친구들 다 버리고 탈출하는 거지? 히히 올래? 아니... 아... 철짐이 없어 철짐이 없어 마루나 토니나 말라가지고 토니도 사실 말랐어요 털이 엄청 뚱뚱한 거지 뱃살은 뱃살은 가능 엉덩이에는 살 없어 뱃살 잡는 거 진짜 막 쩔거든요? 아... 뱃살 그냥 한 움큼 잡아가지고 막 어? 다 그냥 으악 막 쫄깃쫄깃 막 으악 다 때려보셨다는 거군요? 아리라구요 같이 같이 가시죠 아리라구요 때린 게 아니라요 아... 유도신문에 왔네 진짜 다음번 아 둘이 손 잡았다 가자 일단 벨로 손 잡고 있어 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우리 가자 따라와야 돼 아 잡고 있어 아 가는 거야? 잡고 있어 야 너도 너무 안 돼 너도 너무 안 돼 뱃살 기타 너무 안 돼 아 잘 간다 잘 간다 뱃살 기타 너무 안 돼 그래 그렇지 잘 한 거야 자정도 자정도 태우냐고 화내구요 이거를 보내주신 거야 이러면서 아니 양아지님 이거 화나는데 이러면서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시지 했는데 피아마켓님이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표현해 놓으시면 어떡해요 들고 있는 거 2kg짜리 핑크 덤벨 아닌가요? 30kg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해라의 못이라 큰 잘못 저질렀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덤벨이 작은 점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개놀렸어요 야 넘어갔다 으으 뱅드림 으으 뱅드림 재밌다 고마워요 으으 뱅드림 으으 뱅드림 아니 양아지 어떻게 맞으세요? 저 에이펙스요 에이펙스요 에이펙스 꿀잼 에이펙스 꿀잼? 양아지 에이펙스는 잘해? 양아지 시청자분들 입은 잘해요? 채팅 보러 가야겠다 안주요 여러분 쓰레기라는데? 아니 쟤가 보지도 않면서 이들 보지도 않잖아 샤샤가 더 잘한다는데 우리 보지도 않아요 쟤네 너무했네 보지도 않고 뭐라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쓰레기인 거 같긴 해요 어허 으아 넘어갔다 취한 거 맞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머리가 엄청 아팠고 오늘 술 냄새가 오졌대 어제 내 방에 엄마 술 냄새 쪘다고 막 뭐라 했었어 아휴 술은 안 마실래 이제 내가 술 또 마시면 개다 개 내가 술 또 마시면 개야 개 아휴 술 마시나 봐라 아 내가 술 또 마시나 봐라 아 안 마시나 포키 오늘은 아빠랑 태가 브이로그 아이고 저희 탈레미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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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누나 저희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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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동생이에요 저희 아들 딸입니다 아휴 예 사고 멍치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빠랑 무서워 나가자 아빠 내 이름이 근데 난 뭐야 나 델노을이야 뭐야 모르겠어 너는 모르겠다 아빠도 무서워 으악 모임? 뭐가 모임? 모임? 어 약간 약간 이거 연기해줘야 돼 레트 몰라 이런 거? 뭐지? 양아지 님 발음이 아니라 네 게임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양아지 님이 아쉽게도 한가지 못하게 될 거 같아요 제가요? 어째서죠? 왜요? 네? 어? 뭐지? 아쉽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? 아.. 자세한 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네 디부님 오셨다 디부가 양아지 싫대 음 그래서 같이 못할 것 같아 어째서 뭐야 내가 내가 양아지의 스타 재능을 시기한 디부 아 어쩔 수 없지 이상하네 나의 스타 실력 제리구요 이거 이 중에 월클 누구야 양아지요 월트 양아지 님 네? 그만 인기 있으세요 양아지 님 저랑 디부랑 뿌 유튜브 다 합치면 양아지 재유코렛 아우 진짜 가즈 님이 너무 월클린해서 지금 자극 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꼴대 탑하네 어? 진짜 그만 인기 있던가 나도 개 섹시해 가즈 님 데바드에 몇 시간 하셨어요? 저 데바드에 잠시만요 음 너무 오랜만이고 스팀 켜서 보겠어 몇 시간 했지? 오 24시간 아이 잘 할 거 같죠? 셔터 은혜 왤케 왤케 많아 Affordable amet 누구야, 이거? 아드님이 오셨는데 제 아들 아니지, 아들 아니에요 아빠 왜 다 버려! 우리 크루스 살려왔어! 아깬고 반갑고 지금 아드님 바빠, 아드님 바빠 지금 5분 안에 빨리 해결해야 돼 다리기 살려있게 어, 안녕 아드님 우리 아빠 어때요? 좋지? 아주 착하시고 어, 착하시고 착하시고 아빠! 여기 나가 아드님 우리 아빠 어때요? 아드님 우리 아빠 어때요? 아빠?